자, 그러면 20번 갑시다. 20번 문제도 내신의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고 쉬웠던 문제입니다. 유리함수만 그릴 수 있다면 굉장히 해결이 금방 돼요. 가봅시다. 우리는 절대값 쉬운 거를 그려야 되니까 먼저 안에 함수부터 살펴보자. 안에 함수는 절대값 x-1에다가 kx 이렇게 되어있어. 아유, 안에 함수를 보자는데 왜 절대값을 붙입니까, 그죠? 안에 함수를 볼 거야, 안에 함수. 그럼 이 안에 함수는 점근선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점근선은 누구니? 세 가지야. 점근선은 x는 1. 그 다음에 y는 누구야? k 이렇게. 점근선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개형을 확인하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1, 3인지 2, 4인지. 그거는 분모가 0되는 x값을 대입하시면 돼요. 따라서 개형을 좀 확인해보면 분모가 0되는 값, 즉 x는 1을 대입하면 k가 나와. 선생님 근데 k가 양수면 1, 3, 음수면 2, 4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양수 k라고 줘버렸네요. 그래서 문제가 매우 쉬워져요. 양수 k. 오케이. 또 하나 뭐, 이건 이제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봤을 때 이런 게 보이시면 참 좋아. 특정한 점, 정점. 보여야지, 보여야지. x에다가 0 넣으면 0이죠. 그러니까 0, 0이 정점이구나. 이 정도는 봐줬으면 좋겠어요. 함수를 관찰할 때. 함수의 특징을 잡아야 되거든. 함수의 특징을 잡는 이제 10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 10가지 방법들 중에 이런 점근선과 정점은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유리함수. 절대값을 그릴 거니까 x축이 필요해, 이번엔. x축도 그리고 y에 해당하는 점근선은 k예요. 그리고 x는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y, 그 다음에 x는 1, 점근선. 여기 x는 1. 그 다음에 y는 k, y는 k, 요렇게. x는 1. 근데 개형이 양수니까 여기 부분과 이사, 요렇게. 근데 이때 정점, 여기를 반드시 지나니까 요렇게. 근데 이제 절대값 꺾어 올려야죠. 아, 그러면 꺾어 올려, 요렇게. 요렇게. 끝나버렸어. 이게 이제 절대값 함수가 되는 거죠. 이게 y는 절대값 f. fx. y는 fx.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fx랑 누구랑 만나래? y 콜 t랑 만나래. y 콜 t랑 만났을 때의 함수의 개수, 만나는 점의 개수.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그럼 gt를 그려버릴 수도 있지. 왜? 선생님, y는 t가요. 여기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y는 t가 여기 생길 수도 있어. 그럼 몇 개 점이야? 두 개 점이 되는 거지. 그럼 가다 보면 k가 되는 순간 한 개. 그죠? k가 되는 순간이 한 개. 그 다음 그거보다 살짝 작으면 역시 몇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바뀌겠네. 아, 그러면 이 순간이 마지막이게 되네요. k가 0인 순간이, 아, t가 0인 순간이 한 개가 되는 거네요. 그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개수가 있어 없어? 없어버리네요. 그러면 우리 만나는 점의 개수는 함수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번엔 여기가 t예요, t. gt니까, gt라는 함수니까, gt라는 함수니까, t의 값에 따라 달라져요. t가 음수 쪽에 있으면, 즉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개수가 있어 없어? 개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y는 0라는 함수, 이렇게 그려야지. 그런데 딱 0이 되는 순간은 한 개가 찍히는 거죠. 한 개. 그리고 0보다 큰 순간부터는 두 개. 0보다 큰 순간부터 두 개. 0보다 큰 순간부터 두 개. 어디까지 두 개야? k 전까지 두 개. 딱 k가 되는 순간은 몇 개? 한 개. k가 되는 순간은 여기 한 개. 그 다음에 k보다 큰 순간 역시 몇 개? 두 개. k보다 큰 순간 역시 두 개.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게 이제 gt라는 함수야. 그렸으면 끝난 거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0플러스를 구하랬죠. 리미트 t가 0플러스일 때 하나와 그 다음에 더하기 리미트 t가 2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하나와 더하기 g4. 이 값이 몇이 된다? 5라 그랬거든. 그럼 g4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일단. 그지? 어디 있는지 몰라요. 4는 0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k일 수도 있으니까 몰라요. 얘는 해결 가능. 0플러스는 2가 나오죠. 얘는 2. 선생님, 2마이너스는 어디예요? 이거를 왜 해결 못해? 2는 어디 있을진 모르겠지만 극한이기 때문에 함수값과 달라. 그러니까 2는 여기 있다 하더라도 2의 마이너스는 2가 나오고 여기 있다 하더라도 2의 마이너스 좌극하는 2가 나오는 거지. 어디에 있더라도 2의 좌극하는 언제나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언제나 2가 되시는 거예요. 결국 g4가 5가 돼야 되는구나. 그런데 보니까 g4는 몇 나와야 돼? 딱 1이구나. 아, 그러니까 누가 들어갔을 때 1 나오냐라는 거지. 그런데 1이 되는 함수값은 무조건 여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k값이 정해진 거지. k가 4일 수밖에 없군요. 그때 문제에서 구하는 건 f3이에요. f3. f3. f3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 f3은 절대값 3을 대입하시는 거죠. 이 함수에다가. 3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럼 3을 대입하시면 몇 분의? 2분의가 되겠죠? 3대입하니까 3k. 12.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6.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충분히 어렵지 않은 문제고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는 사실 너무 많이 기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수능이나 나올 가능성은 현저히 적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고 나오면 무조건 맞춘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